저희는 보컬 윤도현 씨를 초대하겠습니다 와 보컬 윤도현 씨 뭐야 나 오빠 대연한데 자 오늘 초대하자는 본인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는 보컬 윤도현 씨를 초대하겠습니다 와 보컬 윤도현 씨 자 오늘 참여하자는 본인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네 예 이건 뭐 즉석에서 돌발로 아 윤도현 씨 오늘 좀 쉬겠다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정말 열일하셨거든요 오늘 앉아서 좀 편하게 가나 했더니만 형 이거 부를 수 있어? 아 나 부러워 뭐 투어지? 네 안 찼네 저 그렇죠 어 뭐야 저 형 자 윤도현 씨가 오늘 프로듀싱에 참여 안 하시기 때문에 봉글리스트로 참여하십니다 네 보컬 윤도현아 괜찮아? 괜찮아? 나 실례한 거 아니지? 형 망하면 어떡해 아니 뭐 외망해 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예쁘다 아 이거 좋아요 아 미치겠다 가만있어봐 노래 들어봐야겠다 알사탕이랑 안 어울리잖아 도현이 형이랑 근데 저 형이 또 걸그룹노래 잘 부르잖아요 걸그룹노래를 소화를 하더라고요 저 형이 근데 락으로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래 쟤 빨리 골라 뭘 감사하지 저희는 자 그럼 계속해서 바이브 킹 밍 뮤지션을 선택해주세요 저희는 베이스의 황인현 씨 베이스의 황인현 씨 아 이게 좋아요 혹시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 있을까요? 아 모르겠어요 아무나 다 그냥 지금 저 멘붕 빠져가지고 멘붕 쌩킴 쌩킴 이성아 쌩킴 쌩킴 남자만 알 것 같아 오케이 네 저희 쌩킴 초대하겠습니다 쌩킴 네 저희는 유성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유성은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박수까지 치면서 한다름에 해승 씨를 뽑겠습니다 드럼의 해승 씨 저희는 여기서 집에 들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보컬 다 뽑자 다 뽑아도 돼요 다 뽑아도 돼요 다 뽑아도 돼요 저희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좋습니다 임원일 님하고 적재 님 임원일 수 적재 님 마지막으로 보컬에서요 네네 박보람 씨하고 수란 씨를 이야 두 분 다 선택이 되셨습니다 좁겠다 또 절로 가야 될 것 같아 넓은 데로 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양 팀 다 모두 드래프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분들과 45분 동안 노래를 만들기 시작할 텐데요 45분이 지나기 전에 수치를 누르시면 먼저 공연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안 뜨네 거 같은데 45분간 펼쳐지는 평상의 뮤직빌덕 노래 탄생 지금부터 프로듀팅 대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